덤덤 네 여기는 저희 덤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 레드벨벳을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종이에다가 저희 제목을 제목의 도장을 찍는 건데 정면을 응시하고 찍는 거예요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아늑히게 된 것처럼 인형이 인형이 되었습니다 지금 웬디의 촬영실이고요 이따가 웬디가 지금 여기서 나올 건데요 오 인형 같아 저렇게 마네킹처럼 멤버들의 한 명씩 족을 타고 나올 건데요 과연 뮤비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컷! 컷! 안녕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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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레드벨벳이 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돔돔돔돔돔 동돔돔돔돔돔돔 동돔돔돔돔돔돔 동돔돔